하하하하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아파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아파 해당이 아프거든 그래도 세상이 아프니까 나도 아픈 거야 하하하하 넌 머리가 너무 아파 내 퍼상댄 하하하하 쓰레기 속에 갇혀 삶은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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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에서 깎아 갚았다이 없네 애비도 없네 소금 팔자 너락이 꾸다년바닥의 힘을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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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내려가지 않으면 없는 시룩이 빠다 갚아 그녀가 나에게 결국 비를 닦아 갚아 이만한 아들은 피를 받은 실력이 없다 컵봐 자기 꽃들의 협박 닥시는 결국 파다 그 끝 중 황본진만이 남아서 수연된 마지막 갓자 속자 살자 살아봐 죽여지는 결국 갓자 갓자 살아봐 현실은 시궁창구의 반짝 또 반짝 갓자 혼나품도 없네 걸깃살아서 많이 흘리는 팔자 적자 핸디니랑 경제총디 몰려면 바짝 말라가는 내가 왜 아프냐 물으면 대답을 잠깐 따라다다 이 현실을 빛에서 돌아가는데 왜 나만 동생이 일찍에 나는 미쳐서 돌아가는데 현실 속이 거지 두꺼지 미쳐버린 거지 아파 현실은 너무나 아파 더 아파 현실은 없는 것 같아 돋받자 올라가는 팔자 대박 내 아파 그래서 살짝 물어보는지 할자 하고 너를 물어버렸을지 몰라 잔잔 들을 맞은 넌 내 몸을 하면서 사고 내 하늘에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어차피 세상 살아가는 우선 고의 당장박장처럼 살아가 넌 치밀아 없다 내 옆에다 아무도 없다 그니까 괜찮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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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